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어?! 짐 붙이면 되겠다 시작! 오! 뭐야? 이거 어떻게 가져가?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제발 제발 아이씨! 얼마에 돈이 몇 개야 뭐야 슬리퍼 안 넣었잖아 야 씨 너무 좋다 어? 기지 찍어야지 아 더워 왼쪽으로 꺾은 호텔인가? 아 버리고 싶다 아 진짜 무거워 아 잘 놀았다 뭐야 뭐야 너만 여름이야 하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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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